오늘은 10편 107편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기쁨이나 또한 건강, 평안, 행복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참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아픈 것, 또 슬픔을 당하는 자, 사고를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 또 가정의 평안을 잃고 고심하는 자, 사업에 실패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마음대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전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체바퀴처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이 사실은 뭐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다면 고통스러움의 연속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병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행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질병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게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신 이 자연 모든 세계가 가시덤불과 엉컹키로 사람과 함께 타락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땀을 흘려 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된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주시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모든 근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생의 죄를 사하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정지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10편 107편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사람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번호하기 때문에 권한을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10편 107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고통은 죄가 없다면 그 고통이 생겨날 수가 없지요. 죄가 없다면 마귀의 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범접지를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직 믿지 못할 때 죄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윤리나 어떠한 도덕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비도덕적이야. 저 사람은 참 윤리관이 없어.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남을 해를 끼치지 않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도덕과 규범과 윤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범하면 그것을 정죄함을 받도록 세상의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법은 알지 못해도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둘레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이 선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악한 자들을 벌하고 또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행동만 그 법에 따라서 저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는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예수 믿고 죄사 안 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뭔 죄를 쳤냐 이거야.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셨죠. 계명을 압축해서 생각하면 열 가지의 십 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다이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부모를 공격하라.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은 걸 탐하지 말라. 이래서 십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제함을 받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십 계명을 따지고 보면 죄를 지닌. 설사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이미 범죄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아무리 생각으로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음행을 하는 가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행하지만 않으면 세상의 법은 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각으로 죄를 범한다. 생각으로 내가 어떠한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성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룡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라는 그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에 있어서는 하마르티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관약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마치 우상승배한 것? 안 하면 죄가 아니지. 뭐 불효한 것? 그건 뭐 불효 안 하면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죄에 대한 하나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한 가지로 딱 구분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멸전하라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니 저들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럴까? 그러나 그것을 순정을 안 하면 자기의 마음에 불쌍해서 살려두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이런 걸 딱 구분해서 이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메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아내가 맨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서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점검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싫은 소리하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기가 쉽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일단 품어들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행동한 결과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다 범죄했는데 범죄의 구롱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죄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그 아이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한 병이 생겼느냐 그것은 그 아이의 죄는 아니지만 그 조상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그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라고 하는 유전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의 결과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범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러한 질병도 이것이 유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도 자살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상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범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많은 거예요. 치매도 이러한 유전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이것이 유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도 그러한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결국은 아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병들어서 산로병사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굴레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상세기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단절이 되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보하에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는 삼중고를 경험하는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 바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범죄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풀든지 그 생각을 풀면 그 생각에 따라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 움트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기생충 약을 먹는 경우가 있죠. 알벤다졸이나 프로벤다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을 먹게 되면 그 기생충이 사람의 몸 속에 있다가 그 약을 먹으면 영양분을 보충을 받지 못해. 그래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받아서 기생충이 살아가는데 그 알벤다졸을 먹고 나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렇게 해서 굶어죽니다. 일단은 기생충은 약을 먹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돼요. 굶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의한 잘못된 생각에 기생충이 들어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생각 자체가 다시 힘을 얻는 모든 생각들을 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생충을 차단하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낳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차단시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더 큰 생각을 낳고 더 많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주관해서 결국은 기생충처럼 그 사람을 기생하여서 결국은 암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 품어지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자기가 섬겨왔던 주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혹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악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그 말 자체가 관약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린더우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권인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이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께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점거하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고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뭐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시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미혹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장담하고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말씀에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잡히시던 날 그날 그러므로 그때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를 자인하고 자백할 때 그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암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에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라 이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죄를 상시하기 위해서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어떤 참 부인과 선생님인데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낙태 수술을 많이 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가책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떠한 성교사님은 베트남에서 군인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전쟁 와중 속에서 베트남 베트공들을 많이 괴롭히고 서로 죽이는 것이 전쟁 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마음의 굉장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그 의사 선생님도 낙태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치려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마음을 상세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을 전쟁이라도 많이 죽인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 왜냐 너 칼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전쟁 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 때 그것을 솔로몬 때 짓도록 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좀 더 많이 상세하면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래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울을 대고 선을 많이 하겠나 아니면 악을 많이 하겠나 선을 많이 행해서 이게 저울이 선 쪽으로 많이 가면 천국 이고 악 쪽으로 많이 있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착하게 살았든 불이 하게 살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죄를 지시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래를 떨어뜨리나 바위를 떨어뜨리나 물에 빠지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해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모든 사람이 범죄 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있는 자들은 다 형벌을 유황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데 죄 없는 사람만 간다. 이게 결국은 그 죄는 어떻게 사해짐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백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물론 100% 다 자백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제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사라지고 만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생각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 죄에서 우리가 정제하면서 해방되는 그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가 없는 의인처럼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이한 것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쳐내라 이거야.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끔 무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게끔 인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또한 생각나게 저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는 이런 건 무슨 죄가 되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죄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통 서로 얘기하고 이러한 문제가 무슨 죄가 되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을 가능하는 죄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띕어내고 한다는 건 뭘 말하냐.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터쳐내는 거야.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고 봉사 헌신 하고 이런 것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찢기심이 내 찢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두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터쳐내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께 하는 삶의 연속이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이러한 것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정하는 그러한 고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실족했다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죄에 대한 대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이러한 죄 때문에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니까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병이라는 거 왜 옵니까 우연입니까 재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허락해 주신 마귀의 역사지만 바울이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의 천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교만 때문에 왔구나.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떠하또한 문제 때문에 온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0편, 107편, 19절 말씀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그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행한 대로 몇 배를 받았잖아요. 백주에 자기의 부인이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다 보는 너는 몰래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로 칼과 칼이 끊어지지 않냐. 얼마나 다윗 후손들의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고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달라지는 역사 그야말로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사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부르지죠. 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야 너 고통 중에 있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지죠. 기도하라고 부르지죠. 나팔처럼 소리를 날려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출력을 좀 높이라 이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응답이 안 왔잖아. 새해 일에 동안 말이에요. 천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다가 공중의 권세자문 파사국군 바로 악한 영들이죠. 마귀의 군대가 공중에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논문을 깨트리고 쇠 빗장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거야. 왜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잘 안 고쳐주실 때가 많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내 딸 좀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이 외만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집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부르짖고 예수님 붙잡아 드리며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탐복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구나.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하며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소경파 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오신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리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소리로 들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때 소리를 지는 거 아니에요. 다위세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제자들이 막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지나가는데 또 부르짖어 다위세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키셨다. 이게 돌이켰다. 이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어. 예수님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보는 게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러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입으로 터쳐내라. 입으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내 소원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응답의 기본이에요. 응답의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셨는데 바로 사탄의 논문 쇠빗장을 깨뜨려. 이 논문과 쇠빗장은 뭐예요? 방해공장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문이 넘사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논문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큰일 나는 죽어요. 잘못하면 함부로 무장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지 함부로 마귀에게 돌진하면 죽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그 귀신 쫓아내는 숙례 내다가 옷까지 벗고 도망갔잖아요.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 그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잘못하면 공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러한 치유사회를 하면서 굉장한 위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공격해서 그냥 막 육박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크게 희생당할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밭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러나 여호사밭은 가만히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뒤에 군대에 무장된 군대를 다 준비하고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원을 높이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주민과 모합과 암몬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는 거라니까? 서로 죽였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에 전멸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원수의 논문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리부가에게 하는 라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저 너 여인의 그 후손이 말해요. 그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라.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권세는 교통순경이 덤프트럭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덤프트럭이 잘못 왔을 때 손을 쫙 들면 딱 서게 돼 있다. 그것을 어기면 법에 제재를 가해요. 공권력이 법에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경우에는 막강한 권력이 힘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마귀에 공격할 그러한 틈새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약에서 뜻에서 벗어났을 때 마귀는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절을 주안에서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 그럴 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군대가 동원돼서 마귀의 일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노세문은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10편 10편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원수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한 사랑한 여러분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위경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재정적인 문제와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서 자유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는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예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지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함이 넘치는 놀라운 그리스도안의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